오늘은 오픈소스에 관해서 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오픈소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오픈소스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엑스칼리드로 라는 것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오픈소스입니다. 심지어 MIT 라이센스이죠.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npm으로도 5만 정도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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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기타업도 다 있고요. 이게 MIT 라이센스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거든요. 네 뭐 MIT 라이센스라고 적혀 있진 않네요. 근데 그 npm에는 되어 있고 이게 오픈소스라서 그냥 제가 알게 되거든요. 아 여기 있나? 아 여기죠. MIT 라이센스 있죠. 여기 MIT 라이센스니까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어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좀 오픈소스 돈 버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공시키기가 진짜 힘든데. 네. 그러니까 이 엑스칼리드로 라는 걸 들어가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했지만요.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 보면 결제,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같은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같은 기능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엑스칼리드로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그 프리미엄 기능들을 다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 좀 저렇게 사업화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인 것 같고. 52K죠. 거의 이거 장고 수준의 스타거든요. 이 정도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하이스톤. 이거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거의 처음 들어보셨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 슬랙 알람이나 디스코드 알람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람 전용 그 웹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훅이란 개념을 서비스로 만든 오픈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죠? 슬랙은 어럴트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럴트만을 뾰족하게 해서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통계 같은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10K. 그 1만 회까지는 한 달당 공짜다. 하나의 어럴트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너의 서스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깃턱도 아마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K이네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사실 근데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제 디스코드 보면은 비공식으로 만들어진 채널이 한 5개, 6개 있습니다. AWS 람다를 사용을 해서 어럴트를 위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지금 드는 만큼 사실 람다랑 디스코드 조합이면 거의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걸 옮기게 된다고 하면 비용이 좀 들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듀브.sh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많이 쓰거든요. 이걸 왜 쓰냐면 비틀리라는 사이트가 있죠. 이 비틀리라는 거가 URL을 줄여주고 그 URL 클릭을 몇 번 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이걸 오픈소스로 만든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탑 여기도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좋은 9.8K죠. 거의 1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바로 여기로 옮겨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디바이스, 브라우저, OS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 QR코드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컨트리뷰팅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서 아마 기능적으로 비틀리를 따라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무리 없이 금방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것들, 제 사이트에 클릭하는 것, 통계들 전부 다 여기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링크들을 클릭을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광고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걸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광고들이 저한테 들어왔었을 때 그 광고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전송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그 쪽에서 설계할 수도 있지만 제 쪽에서 설계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아마 사용할 만한 가장 좋은 라이브러리들 세 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당연히 좀 더 테일랜드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테일랜드 쓸 바에는 그냥 스타일을 쓰자는 주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세 개로만 끝나면 조금 아쉽죠. 이거 두 개는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세 개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떨어지는 것. 리액트 이메일과 룸즈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리겠습니다. 리액트 이메일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군요. 이게 왜 좋냐면 여러 가지 예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샌드그리드 포스트 마크 뭐 이런 거 다 SES 뭐 이렇게 통합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그젠플들이 많아서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리뷰, 애플 리시트, 코드10, 드롭박스, 액세스토큰, 나이키 리시트, 노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거 가져다 봅니다. 어차피 html 이랑 이런 거 다 잘 되어 있으니깐 개인적으로 참 좋지 않아. 그만큼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비즈니스적으로 쓰실 분들은 아마 이걸 많이 쓰실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추천을 드리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코드도 있고 기탑도 다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MIT 라이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룸 GPT 라는 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거냐면 이미지 생성 AI로 여러분은 룸을 찍고 이제 AI로 정리해 주고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걸 좀 Next.js로 만들어서 배포도 금방 됩니다. 그리고 토큰 같은 거 로그인해서 토큰 같은 거 처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유저를 모으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관련된 것들은 참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탑 레프트 코너에 API 토큰스라는 걸 해서 API 토큰을 확인하고 이제 사용한다 라는 건데 이게 모으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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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유저를 모으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성 AI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실 분들에게는 이게 분명 큰 도움이 되겠죠. 타입 스크립트로도 되어 있고 이게 Next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Next 버전이 13.4죠. 13.4로 된 프로덕션 찾는 거 정말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기 보면 업테시 쓰죠. 네 제가 진짜 업테시 정말 좋아하는데 네 아 이것도 이건 그냥 그냥 그나마 그거지만 업테시 필링이 조금 약간 업테시 이게 카프카랑 레디스 쓰시는 분들에게 제 강의에는 아마 이게 있거든요. 업테시 써서 그 강의 찍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레디스에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카프카 강의는 별로 찍고 싶지가 않아요. 그 어차피 노드라서 사실 자바랑 카프카 조합을 많이 쓰시니까 노드로 카프카 조합 생각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프카 강의는 딱히 찍을 생각이 없는데 왜냐면 익스프레스를 전 써야 되니까 자바를 못하거든요. 스프링을 못하거든요. 자바를 손 놓은 지 거의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카프카 레디스 라는 것들을 서버리스 적으로 사용하는게 업테시다. 업테시 이거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레디스 다음에 여기 메세징 카프카 레디스 있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서버리스 데이터 플랫폼 그래서 실제로 레디스 같은 것들을 빨리 도입하고 싶을 때 근데 이쪽을 거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개인적으로 속도는 좀 느려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서버리스니까 쓴 만큼 나오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디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디스 이용해 보시고 카프카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프카 써보시고 그 다음에 메세지 관련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 한번 써보시고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룸 GPT 쪽도 그 비용, 그러니까 레디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딱히 다른 거는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프레임업 버션 뭐 이런 거에요. 당연한 거고. 테일리인드. 딱히 다른 거 없이 업데시 딱 써서 해결했다 라는 게 잘 보이는 것 봐서는 크게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라이브러리도 없는 것 같아요. 엑스칼리드로우, 하이스톤, 튜브, 리액트 이메일, 룸 GPT 이런 정도로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업데시로 있는 게 맞겠죠. 카프카 레디스 서버릿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뭐 연결하는 거야 사실 그냥 라이브러리 쓴다면 url만 연결시켜 버리면 되는 거라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 레디스 카프카 그냥 평소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url만 넣으면 된다 라고 오픈소스 톱5 추천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금 여기 위에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광고로 나가는 거고 실제 광고가 받았을 때는 실제 제가 이거는 진짜 광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aws 광고 받았기 때문에 aws 쪽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강의, 멘토링 이런 부분에 제가 다 광고를 받고 있거든요. 혹시나 멘토링 하시는 분들 여기 광고 넣고 싶으시면 말씀하시고 여기에 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